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. 공직상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됐다. 보석으로 풀려난 위법한 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.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되었다. 본인이 심오하는 사랑제일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는 등 국가 방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.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라는 관용구가 딱 맞은 결정이었다. 지금까지 전광훈 목사의 과도한 정치 개입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온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고발정신 역시 높이 평가한다. 전광훈 씨는 목회자라고 주장을 하니 다음 성경 말씀 한 줄을 들려드릴까 한다.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들어라. 마가복음 12장 17절 2020년 9월 7일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 마가복음 12장 17절